어째다가 혼보는 아이고 이거 저자도 이거 참 아방 아이고 또 이좌분이네 아이고 이좌분하마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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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이 고칼로로 쉬우다게 귀신이 고군공 1년에 몇 번씩 누게 죽었나 고커게 걔는 저 여점나 들렁다니는 지갑 어디 바짓대가 이거 원 아이고 이거 언치냐 상점에 간 비누 사멍 돈을 씌운 들렁 오라쪽에 들렁 와서 들렁 온 것이 기억이 나게 아이고 이거 여점 이건 이거 어디 놔두주 회연 아니 그냥 언뜻 생각할 땐 정지 어디 밥통 오염들에 논거 닮은디 밥통 닮은 소리야 아이고 이거 초자도 초자도 못 초자 걔 또 상점들에 갔다 오지 않니 수강교시들 그래 그 이사로 막 상점주의냐 아성불로 이사로 인사하냐 아 그게 아니고 거기서 털어진 거 어서냐는 아이고 성인비신말고람수 가게 그거 들렁 가는 거 인혁이 봤잖아 그한테 또 그 튼내분은 그 치를 갖다 거르멍 또 튼내분은 들렁 온건 마수다기 그 저 천원짜리 혼 몇장 싣고 그 뒤 만원짜리 혼장 담아놓고 걔 아이고 빙원이 갈 때 이거 돈 아니 추자도 이걸로 저 시민 되켜 겨어먼게 톡하게 나가 밥통 오염들에 논 지어기이신데 이거 양 쫓질 못해염수다기 걔 물어갔자 저 쫑한지 물어 물어 쫑 너 물어간다 지갑이 미신 반옥이냐 어디 털어장 정식가리 가믄 아이고 걔는 요새 양 이거 미신 거 어디 놔두면 꼼막하게 잊어불고 누겐 어디 가게로 약속 맞추왔땅도 이거 연날 닮지 않앵 돌아사면 그자 잊어불고 미신 거 어디 놔둬도 어디 놔둔 거 춥지 못해 이거 방 몇 박힐 이거 감장도 람쑤가게 이거 이거 사람 이거 아이고 이거 점점 이건 심해어가고 영어당 치매더래 돌아볼지 않을 건가 주들아침도 오고 허염쑤다기 아이고 그자 뭐 해가믄 연식 탓으로 그자 미신 뭐 연식 탓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상태 불량이지 그게 미신 연식으로 정신상태 불량이나 마나 첨연날 닮지 않앵 자꾸 잊어음으로 이거 증세가 이서노난 나도 어디 먹을 일이이시나 어디 돌아봐야 리시민 미리 저 월력에 동그라미 처가먹 날짤게 잊어불지 않앵에 표실 허임쑤만은 여전 미식어영 아이고 그자 리모컨도 그자 곧 베려지는 거 달망 아이고 저 대신한 시주의응보민도 그것도 아니고 잊어불고 아이고 이거 꼬막꼬막 하는 걸로 이거 살아낭 저 그냥 환장하고 돌쿠다기 미식어 자꾸 잊어불어면서 나 수십 년 전 임신 뭐 어디 갔다 온 거여 나 어디 그냥 술먹어 젖어분 건 혼나도 안 잊어먹어 뭐 미신 잊어불 아이고 정신상태 불량이사로 불량이지 요 자기 보건소에 갈대도게 소장임신디 아이고 나 자꾸 도라사민 꼬막꼬막 미식어 잊어불고 초치모탱이 염신디 그 치매나 아닌지 의심되어 이거 검사를 한번 받아봐시면 좋구나 난 아지른해엔 이것저것 물음 아이고 어머니 치매 증상이영 이 증상은 떠난거고 저 우리도 예 살아가멍 그 증상이 헛살석이신냐다기 그거난 미르테형 어디 표시도 잘 해놔 두고 가멍 험민돼주 그거냥 치매형은 떠난거 난 조들지 맙소 그거난 나 오멍 헬스다기 끝발새네 보건소가 두개는 소장한지강 참 상담허고 햄단 말이요 아니 상담이 너무나 우리 동네 보건소 직원이영 소장 두 명밖에 더 이수가게 갱치곤 바빠오면 소장인 나왕타 이것저것 말허멍 하지 아닙니까 말새네 소장이야 아이고 긴 정신상태 불량이야 설마 무슨 연식은 무슨 마 정신상태 정신상태 아방 정신상태나 점검허멍 살아가고 각시 정신상태는 의심하지 아니해도 주수다기 뭔 일을 하면 그 일에 집중하자니 생각은 똔데가 있고 손은 또르노니 그게 아이고 아방 그 지갑 초자법사 나 지갑 초지민 나 그 양아방신들의 저 30% 희엉나 12000원이대네 뭐 30% 미시 이거 소천원 주제냅나 돈 4500원 희엉나 내 크메 초자법사기 그 어디가신국이야 아이고 밥통의원들이 꼭 넣은구만 닮아 빈디고 밥통나는 소리여지마 저 냉장고 열어보라 냉장고 열어봐 전번이 미신 뭐 핸드폰도 냉장고 수급이 타망 미신 뭐 드르르르르륵 하는거 보나 이거 어디 냉장고 털어놓으신거다 보나 냉장고 수급이 봐봐 아이고 냉장고 수급이 어스다게 밧죽이 몇번게 다 열언 다수다게 쫑 누가 한번 초자보라 쫑 누가 한번 초자봐 아이고 쫑 착험데 아이고 불러미 인형 불러는 중 아랑 대답도 우리 쫑은 잘되겠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